어 그게 한 골도 안 내주겠습니다 볼을 좀 뜨거워하는 것 같아요 제 볼 뜨겁나 봐요 약간 좀 잘 못 잡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골기퍼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지게 고치러 간다 저번주에 6개월 만에 공 찼거든? 어 내 몸이 왜 이러지? 슈팅도 안 되고 오늘 이제 훈련을 좀 제대로 빡시게 한번 해보려고 같이 못 만들게 한 운동하러 왔습니다 자꾸 바로 너 들어가고 내가 그냥 볼 주고받고 캐치하면서 하다가 몸풀고 바로 슈팅 가시죠 그리고 저번주 경기 때 6개월 만에 이거 신었었는데 길이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갖고 나왔어요 이거 신고 한번 쳐보려고 바지는 중독 7부 중독 상위 기모 입었습니다 옷이 약간 안쪽이 약한 것 같은데? 그 느낌 느낌 와 좋아 그 느낌 와 좋아 호영 호영이 어떠신 것 같아요? 톡톡 차셔도 이게 묵직함이 가능합니다 아까 호영이 옷이 안쪽이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 말 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그를 떼시라고 오 약간 미끼? 네 미끼로 제가 그쪽으로 알겠습니 아 몸 풀리고 있어 이제 좀 쉭 이거는 뭐 예전? 평소에도 훈련도 하시나요? 코로나 좀 심해지기 전에는 거의 매일 했었는데 지금 한 6개월 동안 따로 훈련은 안 했어요 소형이랑 6개월도 한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5층 올보 5층 올보 한 골도 안 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김승규 승규 그리고 정산 자 그럼 열받았어요 지금 킹이 움직입니다 우와 공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쟤 3골로 키를 했었거든요 다 항상 다 이겼나? 내가 이겼었나? 떠뇨? 빡! 그래가지고 일단 다 졌는데 몇 개? 저는 한 3개 걸어 4골 3골 맞고 4골 내가 4골로야 이기는 거잖아 3골이 아니라 4골 한 골 더 넣어야 되는 거네 오케이 오늘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연습하면서 느꼈던 거는 볼을 좀 뜨거워하는 거 같아요 제 볼이 뜨겁나 봐요 약간 좀 잘 못 잡더라고 첫 볼은 약간 좀 뜨겁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3골을 4골이 5골이 6골이 3골이 자 끈 좀 묻고 갈게 가자 가자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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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이 느낌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좋은데 좋아 좋아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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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오케이 예 문을 차기 문을 차기 와아 흐흐흐흥 에잉 얽 흠 오오오옥 흠 오오호 오오호 축구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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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10개씩 깔아놓고 100개씩 때리거든요 체력이 안되면 체력이 워낙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네 오늘 1승을 여러분 제가 슈팅이 정확성이 없는게 아니셨어요? 근데 너 어떻게 코치님이 따위뜨는게 진짜 대단한거거든 은퇴하고 아마축구 맡고 애들 것 슈팅 감각만 익히다보니까 오늘 감각이 전혀 새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오코치 채널도 많이 좋아주시고 오코치랑 해서 골킥 이런거 재밌는거 많이 만들면 재밌을거 같고 저희 요글이 나온거 쫄쫄이거든요 오코치랑 서로 대결했던거랑 재밌는 댓글이나 응원댓글 오코치랑 응원댓글이나 궁금한거 재밌는 댓글 당겨주시는 분한테 3명 선물 드릴게 댓글 남겨주시면 3명 선물 드리고 아무튼 또 다음 영상으로 오코치랑 또 재밌는 영상 찍을게요 여러분 또 또 슈팅방으로 가야돼 가자 네 근데 아까 봤지만 저기 미친앤발 와있잖아 네 갑자기 우리 PD는 우리들이 연습한다고 하니까 쟤 그냥 고른거야 난 몰랐어 쟤 오른지도 USB 잘 맞추면 이렇게 쎄게 나간다는거 Q. riumard